자 이제 오늘의 제 세번째 시간은 제 3편 중개실무입니다 361쪽에 이렇게 중개실무처의 3편이 이렇게 나와 있을텐데 361페이지 총 1장부터 4장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1장 중개실무총설 중개활동 여기서는 거의 출제가 안되니까 제가 강의를 생략합니다 제 2장 중개 대상물 조사확인실무에서는 한 3문제 내지 만약에 나올 때는 5문제까지 나와요 보통 3, 4문제 정도 나온다 보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3장 거래계약서 작성실무에서는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출제가 거의 잘 안되고 한 2, 3년에 한 번 나온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4장 개별적 중개실무에서 한 4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2장 중개 대상물 조사확인실무와 그 다음에 개별적 중개실무에서 4문제에서 한 8문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개실무 1장 총설은 생략하고 바로 제 2장 중개 대상물 조사확인실무로 바로 넘어갈 거에요 그럼 381페이지부터 볼 거에요 381페이지 381페이지 중개실무편에서도 바로 이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조사하고 즉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확인하고 조사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실무 내용을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이 부동산을 구입하라고 설명하려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려면 먼저 매수인에게 설명하려면 먼저 물건에 대한 조사확인부터 있어야지만 매수인을 설득 즉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하려면 먼저 매도인 임대인의 물건부터 조사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조사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조사확인은 방법 이게 간혹가다 문제가 나오고 작년에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물건을 조사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넘어가요 383쪽에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 조사확인하는 총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총론이 바로 중개 대상물을 조사확인하는 전체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는 일단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확인하겠죠 즉 매도인을 통해서 매도인을 물어봐서 문의해서 물어봐서 조사하죠 그렇지만 매도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한 것은 신뢰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나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존 등이 직접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게 좋아요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한 것은 나중에 의뢰인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매신에게 그대로 설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조사를 하라 이거예요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라 이거죠 그런데 직접 조사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먼저 일단 공적장부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공적장부를 통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현장에 가서 조사해야죠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임장활동 현장에 직접 임했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돼요 먼저 공적장부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공적장부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공부하셨겠지만 17개의 공적장부가 있어요 그 17가지의 공적장부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적장부 17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개업을 하면서 꼭 기본적으로 꼭 확인해야 될 장부가 네 가지가 있어요 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등기사항증명서 제가 줄여서는 부동산 등기부라고 할게요 등기부,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 같은 네 가지 장부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 무조건 봐야 돼요 무조건 봐야 돼요 이것도 안 보고서 물건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장, 지적도 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계획확인서 그러면 이 대장은 왜 대장을 조사해야 되냐 이 대장은 물적조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물적조사의 기준 물적조사라는 것은 부동산 자체에 대한 거잖아요 부동산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소재지가 어디 있고 지번이 어디 있으며 토지의 지목은 뭐고 면적은 어떠며 건물의 구조나 건물의 용도 뭐 건축이 언제 됐는지 건축 용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기준이 되는 공부란 말이죠 물론 등기부 표제부에도 요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등기부 표제부는 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록한 거기 때문에 대장에 기록된 내용과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된 물적사항이 서로 다를 때는 대장, 토지면 토지대장, 건물이면 건축물대장이 조사에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죠 자 근데 물적사항 중에서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 토지와 저 토지와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이 토지에 생긴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즉 지형 요와 같은 것들은 대장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나 임야도 토지에 대한 그림이 지적도 임야에 대한 그림이 임야도 이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적도 임야도에도 이 토지의 소재지, 지번, 그 다음에 지목이 다 지적도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와 같은 내용은 대장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겨 기록한 거기 때문에 대장에 나와 있는 소재지, 지번, 지목과 지적도 임야도에 나와 있는 소재지, 지번, 지목이 서로 다를 때는 이때는 대장이 기준이 된다 대장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표제부에도 표제부에도 이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렇지만 등기부 표제부에 나와 있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은 대장에 있는 걸 그대로 뺏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 있는 소재지, 지번, 면적과 등기부 표제부에 나와 있는 소재지, 지번, 면적이 서로 다를 때는 이때는 대장이 기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면 돼요 그렇다면 등기부를 통해서는 뭘 확인하냐 바로 갑구와 을구에 나와 있는 권리관계의 조사를 하는 거예요 권리관계의 조사의 기준은 기준이 되는 공부는 바로 등기사항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대장조사의 즉 물적사항 조사의 기준 물적사항, 물적사항이니까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거에 조사의 기준은 뭐라고 했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그렇지만 권리관계의 조사에 기준이 되는 공부는 바로 등기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구를 통해서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또는 경매등기, 압류 이런 등기를 확인하고 을구를 통해서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제한 물건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 또는 임자권 등의 이런 것들은 등기부 을구를 통해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대장에도 소유자가 나오지만 대장에 나와 있는 소유자의 변동상은 등기부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자의 변동상을 그대로 보고 뺏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 나와 있는 권리관계와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는 권리관계가 서로 다를 때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관계가 조사의 기준이 된다는 것과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대장에는 소유자의 변동상은 나와 있지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또는 임자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대장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는 공부를 통해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런 내용을 확인하죠 즉 공법에 규정돼 있는 이용제한을 받고 있는지 즉 예를 들면 자기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구역의 토지인지 여부는 바로 공법상 이용제한인데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서 이 토지가 어떤 구역인지 어떤 지역인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또한 공법상 거래규제를 받는 내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죠 자기건대도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거래하지 못하고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인지 이런 것들도 역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규제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확인이 안 되는 것 바로 대표로 건폐율의 상한이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 또한 용적률의 상한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는 요거는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그 토지가 소지하는 시군의 조례를 확인을 해야지만 한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둬야 되겠죠 이때 시군이란 서울특별시광역시인 경우에는 시의 조례를 말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군의 조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요런 내용을 보셨어요 근데 요거 같은 공적장부를 통해서 모든 내용이 확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적장부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되는 거 공부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냐 한 내용 요런 것들은 현장이라서 확인해야죠 대표적으로 토지의 지세가 어떤지 또는 토지의 지질이 어떤지 또는 건물의 노후 정도 또는 건물의 방향 요런 것들 그다음에 기능에 건물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요런 것들도 또는 등기가 안 된 분묘기지권이라든가 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든가 요런 것들 등기되지 않았잖아요 요런 것들도 전부 공부로 통해서 확인 안 되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정도만 알면은 조사의 기본적인 사항은 정리됐고 여기서 이제 간혹 가다가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좀 조사 방법의 총론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인지엔 뭐 다른 것들은 특별히 재심에 나오는 건 없고 387쪽을 보면 구체적인 중계대상물 조사 확인 강론이 나와 있어요 중계대상물 조사 확인 강론이 38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중계대상물 조사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구체적인 강론이에요 이 강론이라는 것은 매수인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조사한다 그랬죠 그럼 매수인에게 필수적으로 설명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다 조사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될 사항을 하나하나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공인중계사법령에 매수인인에게 설명해야 될 사항은 여덟 가지가 있었죠 기상지권 공거수세 이렇게 있었죠 기상지권 공거수세 무슨 토지이용 계획을 포함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포함하여 공법상 규제까지 요건 이미 외워 있어야 돼요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면 시험에서는 공인중계사법령에서는 요러 요러한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하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요거는 꼭 이해 되셔야 돼요 그럼 중계대상물의 물건의 이 기본적인 사항을 기본적인 사항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예요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나와요 1번 그게 바로 이 물건의 소재지가 어디있다 지번은 어디있다 지목은 뭐다 면적은 어떻다 그 다음에 이 토지와 저 토지의 경계는 어디있다 건물의 구조는 어떻고 건물의 용도는 어떻고 건축이 언제 되었다 요런 내용이 바로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죠 뭐 조사하는 방법은 아까 다 말씀 드렸을 거에요 소재지 지번 면적 요거는 대장을 통해서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구조용도 건축용도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랬죠 뭐 경계와 지형도 포함을 하겠습니다 요런 것들은 지적도 임야도에요 소재지 지목을 조사할 때는 뭐 대장을 통해서 지번까지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때 집합건물인 경우엔 맷동 매토 매토 동호수까지도 확인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 지목 같은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관한 법령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 요거 지목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서 설명하는데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공부상의 지목과 현재 지목이 이용 지목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현장에서 또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면적 요 면적은 제곱 메타를 기준으로다가 확인하는데 대장에 있는 면적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의 단위가 제곱 메타지만 평과 제곱 메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구분하셔야죠 그래서 한 평은 약 3.3058제곱 메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제곱 메타는 약 0.3025평이 되기 때문에 평과 제곱 메타를 환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특히 경계가 시험에 좀 간혹 가다 나오는데 지적도 임야도에 나와 있는 경계를 조사에서 설명하는데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경계하고 실제 상의 경계 실제 상의 경계니까 경계표, 논두렁 이런 게 있겠죠 실제 경계가 서로 비교했더니 서로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는 측량을 잘못하지 않는 한 지적도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 상의 경계는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죠 건물의 구조용도, 건축용도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정도가 좀 잘 나오니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태는 건축물의 상태인데요 이 건물의 상태는 건물의 내부 상태가 있을 수 있죠 내부, 외부 상태 즉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이런 게 있는지 또 있다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고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벽면이나 또는 도배 상태가 균열 같는지 깨끗한지 다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공적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조사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겠고요 이 지라는 것은 입지, 입지 조건과 and 환경 조건을 말합니다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 그러니까 입지 조건과 이 부동산 근처에 만약에 이 물건이 주택이라 한다면 이 주택 근처에 도로나 대중교통이 있는지 또는 주차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 외에도 관공서라든가 편의시설로서 백화점이라든가 병원 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공적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조사해야 되겠고 환경 조건, 환경 조건이라는 것은 하루에 일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소음, 층간 소음 등이 있는지 또는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도 공적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시험은 사실 이 권리관계에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를 조사할 때는 등기된 권리면 등기부 즉 등기상증명서를 통해서 조사하는데 문제는 미등기된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미등기 권리, 미등기 권리 미등기 권리니까 이건 등기부가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유치권자가 진짜 유치권인지 가짜 유치권인지 유치권자의 공사 대금이 얼마인지 또는 법정지상권에 부담을 받고 있는 토지인지 또는 건물이 매몰로 났는데 이 건물지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야가 매몰로 났는데 임야 안에 분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분묘 중에서도 분묘기지권에 부담을 받고 있는 분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거나 또는 매도인에게 문의해서 조사하거나 또는 주변을 탐문을 통해서 조사한 사항을 설명을 하겠죠 그 중에서도 등기되지 아니냐는 것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의 인정 여부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는지 이런지 인정된 토지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법정지상권에서는 보통 4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정도 가능하다 나오고 분묘기지권은 거의 매년 출제되니까 분묘기지권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법정지상권은 여러분들이 민법과 그대로 겹치고 또 분묘기지권도 민법과 그대로 겹치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교재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교재 394페이지를 보게 되면 밑에서 한 9번째 줄 양가로서 미등기권리의 조사확인이라고 394페이지 나와요 그래서 미등기권리 중에서도 법정지상권이 바로 밑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교재 397페이지의 밑에 하단 397쪽 밑에서 5번째 줄 하단에 분묘기지권이 나오는데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연속해서 어디를 보냐면 401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 401페이지 이렇게 요거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이거 전부 다 민법 1차 감옥에서 겹쳐서 똑같은 거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인지 요거부터 394페이지부터 봐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유는 토지와 위에 있는 지상물이 지상물이 만약 건물이라면 건물 이런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가 나중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토지는 그대로 A인데 건물만 B로 바뀐다든가 또는 반대로 토지만 B로 바뀌고 건물은 그대로 A 거라든가 이렇게 토지와 지상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가 토지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 그 다르게 된 이유가 다르게 된 이유가 왜 달리 되느냐에 따라서 법정사건이 성립되는 사유가 총 5가지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민법 305조에 규정돼 있는 법정지상권 이런 게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어요 그런데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됐고 그런데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됐죠 이럴 때는 누가 법정사건을 취득하냐 건물주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 건물주가 바로 누구예요 전세권자다 전세권 설정자다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거죠 이런 거 그다음에 민법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토지 건물이 다르게 된 거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적혀 있는데 토지나 건물 중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리고 저당권 실행 즉 경매를 위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는 건물주가 건물주가 바로 누구예요 건물주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거죠 이거는 경매를 통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바뀌게 됐을 때예요 특히 주의할 것은 경매를 통해서 법정지상권을 건물주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 또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당당시에 예를 들면 토지라면 토지의 저당권 설정당시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리고 저당권을 당시에 이후에 반드시 지상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해서 토지가 B라는 사람에게 낙찰이 됐고 건물이 그대로 있다면 이때는 건물주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 소유자인 건물주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전부 다가 지료는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법을 해서 결정하는 건 다 알 거예요 주의할 것은 요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만 토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나대지라고 가정해봐요 나대지인 경우에 저당권이 설정됐고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만일 건물을 신축을 나중에 했다면 나중에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건물주는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거 이걸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죠 사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게 민법에 규정된 거고 그 외에도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 10조와 그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 6조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3번 가담법 4번은 임목에 관한 법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이 네 가지 외의 이유로 토지 건물 차이가 더 다르게 됐을 때 이때는 법의 명문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에 규정돼 있죠 관습법이라는 것은 판례가 고착이 돼요 하나의 불문법이 된 게 관습법이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는데 토지 건물수 중에서도 토지가 바뀐 게 아니라 토지는 그대로 있고 건물주가 바뀐 경우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물주만 B로 그런데 건물주로 이 건물이 소유자가 바뀐 이유가 요 같은 경우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에요 경매를 뺀 나머지예요 경매를 뺀 나머지니까 건물만을 매각했거나 또는 B가 A를 상대로 이 건물 내 거야 라고 재판을 얘기해서 판결을 통해서 취득했다든가 또는 공짜로 증여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건물을 매각할 당시 판결받을 당시 증여받을 당시 이 건물을 일정한 기간 후에 곧 철거하겠다라는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을 하지 안이한 상태에서 매각이 이뤄졌거나 판결이 이뤄졌거나 증여가 이뤄졌을 때는 이때는 판례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주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물론 기류는 협의 결정하고 협의가 아니면 법원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시험에서는 여기 민법 366조와 이게 바로 관습법 판례에 따른 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인데 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인데 이런 판례가 좀 잘 나오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건물주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만일 이 건물을 시에게 다시 되팔았다면 토지는 그대로이고 건물은 시에게 만일 매각이 이뤄졌다면 과연 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법정지상권을 그대로 취득하냐 이게 문제죠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B는 건물 소유권은 있고 또한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지만 법정지상권은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민법 186조와 187조에서는 물건이 변동되는 이유를 둘로 나열해놓고 계약 즉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은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아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지만 다만 민법 187조 단서 규정에 처분하려면 즉 법정지상권을 처분하려면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상권 등기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는 이때는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잖아요 왜? 지상권 등기하고 나서 처분해야 되는 지상권 등기하지 않고 B가 지상권 등기하지 않고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느냐 못한다는 거죠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주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건물 철거 요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서는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종전 건물주를 대위하여 B앞으로 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여해 주죠 이거는 법원마다 다른데 보통 두 달간의 기간을 줘요 두 달간의 B앞으로 먼저 지상권 등기하라 그리고 지상권 등기를 다시 이전하는 이전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몇 달 안에 지상권 등기하라 그런데 법원에서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사회통념에 달라요 사회통념에 따라 보통 두 달 정도 기회를 주는데 그 기한 내 지상권 등기를 B앞으로 대위에서 등기하지도 않았고 이전 등기도 하지 않았으면 이때는 법정지상권은 영원히 취득할 수 있는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철거 그때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을 좀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에서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런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었을 때 법정지상권자는 법정지상권자는 지상물 소유자 지상물 소유자가 바로 법정지상권 설정자가 되는데 법정지상권 설정자에게 과연 지료를 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이때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에서 명확히 하고 있죠 지상권 자체가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지료를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지료를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급을 지료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료에 대한 특약을 서로 한 적이 없고 또는 법원에서 지료에 대한 결정이 없다면 결정이 없다면 이는 지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료에 대한 특약이 없고 지료에 대한 지급 결정이 없다면 2년간을 지료를 연체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를 기활해서 법정지상권에 법정지상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물론 이 법정지상권도 존속기관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그대로 존속을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지상물이 석조나 석회조나 또는 연화조 또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 30년 보정 석조 석회조 연화조가 아닌 그러한 건축물은 15년은 최소 보장 단순한 공작물은 5년 보장이라는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민법에서의 지상권 등기도 지료 지급하지 않기로 지상권 등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무조건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럼 이제 법원에서 만일 협의해서 지료를 법원에 결정을 하다 하면 법원에서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선 지료를 주라고 결정하는 것으로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지료를 주라는 지급하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지료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안아도 된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돼서 연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는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최근에도 두 건이나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이와 같이 토지에 대한 특별 승계인이 민법 305조에서 특별 승계인이 생겼을 때 토지를 주변 시세보다도 상당한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매수를 하게 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미 지료를 포함해서 토지 매수 가격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사회 총렴을 비춰볼 때 이때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요 그래서 지료는 꼭 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주지 않아도 되는 결정을 하는데 주라는 결정을 많이 할 때는 이건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 경매에서 지료에 대한 지급 청구가 많이 나오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토지 공시지가 약 7% 내외에서 지료를 지급하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법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시험에서는 7% 내외에서 나온다 이게 시험 나온 건 아니에요 보통 경매에서 이렇게 지료법원에 결정할 때는 한 이 정도에서 주라는 결정이 나오죠 그리고 이 법정지사권의 성립은 법정지사권의 성립은 이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법정지사권의 배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인데요 이 분묘기지권도 시험에 꼭 좀 많이 나오는데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럼 분묘기지권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물건의 방론에는 지상지권 공고수세가 뭔지 알 거예요 공은 토지 이용계획 및 공법상 거래 규제를 받는 내용과 공법상 이용 제한을 받는 내용을 조사한다는 것이고 건은 거래 예정 금액을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수는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력을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수는 매수 이 소위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는 뭐가 있고 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설명하는 뜻인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권리 관계에 대한 조사 여기서 한 문제 토지 이용계획 및 공법상 거래 규제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토지 이용계획 및 공법상 거래 규제에서는 농지법에서 공부했던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라든가 또는 그 밖에도 농지에 대해서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 위탁 경영을 할 수 있고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를 할 때는 어떻게 임대차 해야 되고 임대차 기간은 언제로 해야 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러한 농지를 매수한 사람은 농지 소유자의 지혜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이라든가 농지를 취득했으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떨어지는지 이런 내용 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2차 과목인 농지법에서 배운 내용과 한 글자도 안 들리기 때문에 농지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별표만 세게 해놓으시고 한번 보든가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공법과 똑같으니까 이건 저도 강의를 안 합니다 2차 과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 기지권을 설명하는 이유가 이거 민법 1차 과목에서 했던 건데 또 설명하는 이유는 혹시 2차 시험만 보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래요 그래서 1, 2차를 같이 보시는 분은 분명 기지권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민법에서 배운 거 이런 거 다 민법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혹시 2차만 하시는 분들은 한 또 1년 지났으니까 또 가물가물할까 봐 분명 기지권만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분명 기지권에서 시험 나오는 거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397쪽이 됩니다 뭐 분명 기지권의 개념은 다 생략하고 분명 기지권이 성립을 하려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이 2001년 1월 13일 전에 분명 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명의 설치 형태가 반드시 봉분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유발, 유골, 유해 등 시신이 안장이 되어 있어야지만 분명 기지권이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자기 토지가 아니라 남의 토지에다가 이렇게 분명을 설치했는데 이 분명을 설치를 한 이유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해당이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했다면 즉시 분명 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승낙을 받지 않고 분명을 설치했을 때는 20년간 평온공연학에 지속이 되어 20년간 평온공연학에 점유를 했을 때 20년이 경과되고 나서 그때서 인정된다는 거 특히 이와 같이 요와 같은 경우에는 지료가 무상이라는 거 지료는 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본래는 자기 토지에다가 분명을 설치했다가 토지를 사인에게 매각을 했는데 매각할 당시에 자기 분명을 이장하기로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임야를 매도했다면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 분명을 매도한 사람이 즉 임야를 매도한 사람이 자기가 설치한 분명에서 계속 제사는 지내도 좋다라는 묵시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판례에 따라서 인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 가지 중의 하나라도 이유로 분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봉분과 시신이 다 안정되어야지 봉분이 없는 평장 암장 이건 인정되지 않고 봉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신이 없는 가짜묘 이런 것은 분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에 꼭 나오니까 하나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짜묘 가묘 또는 평장 암장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뭐 다 하겠죠 자 그럼 분명기지권이 성립됐다면 분명기지권을 인정받는 권리자는 누구냐 분명기지권자라고 하죠 이는 제사를 주제하는 자죠 제사 주제하는데 제사를 주제하는 사람이 만일 종손이 제사를 직접 주제하고 있다면 종손만이 분명기지권이 전적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중이 분명에 관리할 수도 없고 이 분명의 연고자 역시 분명기지권을 진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종손만이 취득하는 거예요 종손이 죽으면 차종손 차종손이 죽으면 차차종손이 계속 인정되기 때문에 분명기지권이 존속하는 기간은 존속하는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존속기간은 분명가 존재하고 있고 분명가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봉제사를 계속하고 있으면 봉제사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대로 분명기지권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분명을 폐장했어요 폐장을 했어요 폐장했다는 것은 알겠지만 시신을 끄집어내고 다시 봉분만 원상복귀지권을 대거죠 이러면 분명기지권 인정되잖아요 분명가 존재하는데 봉제사를 계속하지 않아요 쉽게 해서 관리를 계속하지 않아가지고 봉분위에 그냥 나무들이 막 자라요 이건 관리를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러면 분명기지권이 인정이 된다면 분명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 분명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하죠 분명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바로 분명기지뿐만 아니라 분명기지라는 것은 분명기저 부분인데 뿐만 아니라 분명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주변의 빈 공지까지도 효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봉분이고 밑에 시신이 있다면 이 봉분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분명기지라고 하는데 이 분명기지뿐만 아니라 비석, 밥상, 상석, 성물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기지권은 이 시신을 전제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일 할아버지가 조부가 조부가 할아버지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할머니 조모라고 하죠 조모가 사망하셨다 하더라도 조모의 시신이 여기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분 형태건 또는 쌍분 형태건 분명기지권 범위대로 시신이 안장될 권능은 없다라는 거 저런 건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분명기지권은 존속기간도 제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존속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럼 면적은 제한이냐? 면적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면적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봉분이 세종대왕처럼 커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면적 제한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분명기지권은 존속기간도 제한이 없다 그리고 제한이 없다 존속기간 제한도 없다 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분명기지권은 존속기간도 제한도 없고 면적도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뢰도 받지 못하면서 자기 땅을 사용하지 못하는 억울한 면이 있죠 그래서 분명기지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기지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분명기가 멸실되는 거예요 분명가 멸실되면 분명기지권은 소멸되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서 멸시라는 것은 봉분도 없어지고 시신도 없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봉분멸실이 만약 일시적이야 일시적인데 왜 일시적 멸실인데 왜 일시적 멸실인데 홍수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일시로 멸실됐고 그렇지만 그 안에 시신은 그대로 안장이 되어 있다면 이때는 분명기지권은 계속 존속한다는 거 이건 좀 알아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분명기지권의 포기예요 분명기지권자가 나 분명기지권 포기한다라는 의사표시하면 분명기지권은 즉시 분명기지권은 소멸되는 거예요 설령 분명기지권을 포기하고 나서 포기한다는 의사표시하고 나서 혹시 계속 점유하고 분명을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포기의 의사표시하는 순간 바로 분명기지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분명기지권은 소멸된 것이지 분명기지권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 따라서 분명기지권의 소멸사회 중에 분명기지권의 포기에는 점유의 포기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이 시험에 이런 게 좀 잘 나오는 거죠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분명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뢰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지만 약정이 없을 때는 지금 현재는 무상이고 특히 이와 같이 승낙받지 않고 몰래 설치했고 20년간 평온공연에서 분명기지권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지뢰는 무상이라는 거 이것도 좀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기지권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기지권자의 토지 분명 설치하는 것은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간혹 가다 보면 타인 토지에 대해서 분명기지권자가 타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남의 토지에다가 몰래 분명을 설치했는데 20년간 지났는데 그때 그 남의 토지가 자기 토지인 걸로 착오하여 남의 토지에다 분명을 설치했고 20년간 평온공연에게 지속됐을 때 이때는 남의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분명을 설치한 사람은 자기 토지인 걸로 착오했잖아요 이때는 타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분명기지권자의 점유가 예외적으로 자주 점유인 경우도 있습니다 본래는 분명기지권자의 분명의 점유는 타주 점유잖아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자주 점유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민법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거 뭐 이렇게 한번 하면 될 거에요 시험장에 갈 때까지는 다시는 안 보셔도 돼요 분명기지권 같은 경우는 민법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401페이지에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 여기부터 다음 주에 할 거에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제안 내용 공부하고 다음 주에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에서 사실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밖에도 뭐 거래 계약서 작성 이런 내용은 다음 주에 보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하는 게 사실상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네 문제 나오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네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 좀 어렵게 없이 이 어떤 중개실무도 잘 정리할 거 같아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